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4번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의 특례가 뭐예요 합의하면 형사고발 안 한다는 거죠 이걸 반의사불벌죄라 한다 했습니다 그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보래요 1번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했어요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물론 합의가 안된 경우는 넘어가겠지만 합의가 되고 그러면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거죠 틀렸고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피해자와 민사합의를 했으면 공소 제기 못하는 거죠 반의사불벌죄니까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건 맞네요 이게 기준이죠 형사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받게 되면 형법의 죄를 범한 경우 이게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형법 268조의 죄를 범했으면 그렇게 한다고 했거든요 형법 268조가 뭐냐 하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를 말해요 그거 해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으면 5년 이하의 금고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중에 하나 처하게 된다 하는 거죠 맞는 얘기니까요 3번 맞네요 규정속도보다 매시 20km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이거는 매시 20km 초과 운행이면 과속으로 이거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죠 그래서 종합보험 감염과 상관없이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555번이요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계 규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써냈습니다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건 수동휠체어 이건 전동휠체어 이런 것들이죠 볼 수 없는 거 골라보래요 일단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조항을 살펴봐야겠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계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 그리고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볼 수 없는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수동휠체어 있고 전동휠체어 있고 의료용 스쿠터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건 보행보조용 의자차 아니죠 이거는 다른 거죠 차에요 차 이거는 이 3개는 차에 들어가지 못하죠 차마의 구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문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차 아닌 게 뭐 있어요 유모차요 유모차하고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에요 기억하시면 문제 풀릴 때 수월하시겠네요 답은 4번 전기자전거였습니다 556번 초보 운전자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초보 운전자 이거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이 있어요 초보 운전자 보면요 도너트법 제2조에 보면 초보 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면허 따고 2년 이내 그거다 초보 운전자라고 하죠 이거 저거랑 비슷해요 신혼부부 이런 것도 법적인 기준이 있죠 신혼부부가 도대체 언제까지가 신혼부부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기 낳기 전까지 신혼이지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혼부부도 법적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날짜로부터 5년까지만 신혼이에요 그래서 왜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 특별대출 이런거 할 때 보면 혼인신고 하고 나서 5년 이내야 가능해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에요 그런 것처럼 이 초보 운전자도 기준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언제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 운전면허 받은 날이에요 합격한 날 말고 받은 날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년이 넘으면 그때부턴 초보 운전 아닌 거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운전면허가 만약에 1년 이따 취소됐어요 그러면 다시 운전면허를 6개월 이따 땄어요 그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그날부터 2년 이게 초보 운전자의 기준이에요 그것만 2년을 기억을 해 놓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찾아볼게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거 아니죠 2년이죠 2년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2년이고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받은 경우 취소되기 전 기간을 초보 운전자 경력에 포함하지 않아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초보 운전자니까 사고가 났죠 그죠 사고 난 거 빼고 다시 처음부터 2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 1종 보통 면허를 새롭게 취득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 운전자에 해당하죠 그렇죠 새롭게 제 1종 면허를 취득한 거니까 요거는 그래서 답이 4번 되겠네요 1종 보통 면허를 새롭게 취득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 운전자에 해당한다 되겠습니다 55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보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란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우리 알고 있는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중에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 자동차 이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이륜 자동차라고 부르죠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 차 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격 출력이 0.59kw 미만 0.59kw면 1,2,3 이니까 590w 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 이상 된다 그러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아니고 차에요 차 그냥 그래서 요즘에 전동 킥보드 있죠 전동 킥보드가 590w 를 넘는 전동 킥보드 있어요 그거 다 차죠 그래서 그거 타고 공로로 들어오려면 다 헬멧도 써야 되고 면허도 따야 되고 다 그래요 이정 소형 면허 이런거 다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기준 590w 에요 그거를 넘게 되면 이제 소형으로 분류가 되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그 이하가 되게 되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되는 겁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일때 하고 1인 자동차 일때 하고 완전 판이하게 다르죠 탈 수 있는 곳도 다르고 일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차종을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기준이 100일에 50cc 미만이고 전기인 경우에는 590w 미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전격 출력이 물론 거기서 전기 자전거는 또 제외가 되요 590w 여도 전기 자전거는 이거 대상이 아니에요 자전거는 자전거니까 전기 자전거로 따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옳은 걸 찾아보라고 했네요 모든 이륜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아니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250cc가 아니고 125cc 에요 100일에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말한다 이거 맞네요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 출력이 0.95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말한다 95가 아니고 59에요 59 바뀌었죠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100일에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말한다 3번이 되겠죠 558번 외국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 중에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했어요 이거 운전면허 취득하지 않고 사고 나면 이거 무슨 사고에요 무면허 사고죠 무면허 운전은 12대 중과실이에요 12대 중과실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거죠 여기 보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네 1번이 맞는 거네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게 왜 이게 헷갈렸냐 하면 외국인이지 않느냐 외국인의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요 보면 처벌의 특례조항에 보면 국제 운전면허증은 소지하지 아니 않고 운전한 경우 즉 국제 운전면허증 소지하지 아니하고 인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피해자와 합의 또 종합보험 가입 이런 거랑 상관없이 형사처벌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559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4.5통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충돌해서 운전자가 다친 경우 누가 봐도 이건 교통사고죠 철길 건너목에서 보행자가 기차에 부딪혀서 다친 경우 어 이거 웬만하면 교통사고 같은데 왜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냐 하면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사고 정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송개하는 것을 말한다 했어요 차의 교통이어야 인데요 근데 기차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상의 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차에 부딪힌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교통사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넓은 범위로 보면 교통안전법상의 교통사고의 정의로 보면 당연히 해당을 하겠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또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오토바이 타고 횡단하다가 신호위반한 차랑 부딪혔다 또 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행자랑 부딪혔다 이런건 다 교통사고에 해당하죠 도로교통법이 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을 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번 철길 건널목에서 보행자가 기차에 부딪혀 다친 경우 답이 되겠네요 56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정차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정차 정의가 뭐였어요 차에 탑승하고 5분 이하 그것만 정차고 나머지는 싹 다 주차라고 했죠 도로교통법상 정의를 보면요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상태를 말한다 했어요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기 위해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주차 외의 것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주차의 정의를 보면요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했어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는 거 이거 주차죠 차가 고장나거나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이거 다 주차죠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요것도 차를 떠난 거 요것도 다 주차죠 정차에 대한 설명은 2번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주차 외의 것이 되겠습니다 정차와 주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바로 5분이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5분 5분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정차와 주차하게 지켜벌게 된 Murray로 거짓 Com Int surface